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적인 만족도가 자신감과 비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성적인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스스로 자신감이 높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수치가 성적 만족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서 배 이상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적인 만족도는 왜 낮은 걸까요? 그 해답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은 원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먼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세 남자입니다. 지병은 없고 아주 건강합니다.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골프를 즐겨 치는 편입니다. 집사람과 나이 차이가 22살이 나는데요. 부부관계가 어려운지는 대략 5년이 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시원치 않아서 집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눈치가 보이고 괜히 저 사람이 아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거기다가 크기도 좀 줄은 것 같고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사우나 가서 괜히 남들 신선이 신경 쓰입니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받고 나면 좀 좋아질까요? 아 라고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남자분이 지금 58세 50대 후반이신데요. 지금 아내분하고 22살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30대 중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20대에 비해서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면 성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시기인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개인에 따라 다른가요? 개인 따라 원래 차이가 있고 이게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경향상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늦게 탄다?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눈을 뜬다? 익숙해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 경우는 좀 그랬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사실 남편분이 자꾸 아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아내분이 그렇게 약간 활발한 나이대이시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봤고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환자분이 키가 크신 분이 아니에요. 키가 한 165호 정도 되시고 햇볕에 되게 많이 타셨어요. 골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햇볕에 좀 타셨는데 얼굴을 제외하고는 정말 얼굴 가려고 보면 나이를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 정도 체격이 크진 않지만 되게 다부지시거든요. 그리고 얼굴 자체는 되게 귀염상이세요. 개구쟁이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되게 귀여우시죠. 그런 분이 지금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오늘 오셨습니다. 혼자 오신 거죠? 아니요. 혼자 오지는 않으셨어요.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셔서는 아마도 환자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얘기한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영상을 되게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내가 한 2박 3일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제 별로 질문이 없으세요. 이제 그거 말고 하나 물어보셨던 게 크기, 수술 안에서 크기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질문하셨고 사실은 친구분이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뭐 이게 이러냐 저게 저러냐 하면 친구분은 궁금하니까 같이 오신 건지 어쩐지 아무튼 계속 물어보셔서 환자분은 별로 질문하는 게 별로 없으셨어요. 당연히 혼자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친구분하고 같이 오신 분들 꽤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한 3분의 1은 그렇게 친구분들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를 이제 받겠지만 문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라고 해야 되나? 부끄러움이 있으세요. 거기 혼자 가는 게 좀 나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는 결국 팽창형 임플란트를 받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 수술은 저는 팽창형 임플란트를 설명드리는데 그거는 선택은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하시는 건데 두 손 멀쩡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더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팽창형 임플란트를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분이 지금 팽창형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신 거잖아요. 팽창형 하면 어떻겠냐? 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상담을 하신 거군요. 네. 치료할 때 이제 팽창형 수술하면 내가 이게 이런 게 가능하겠나?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환자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발기가 잘 안 되니까 와이프랑의 관계가 그렇다. 두 번째는 크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발기부전하면 크기가 줄거든요.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한 3분의 2까지도 준다고 돼 있는데 사실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음경 크기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르지 않나요? 네. 이게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 콘돔 회사가 음경의 크기 차이 이 회사가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커스텀 핏한 콘돔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인터넷에서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양인, 흑인, 백인들의 음경 길이를 연구한 거예요. 발기시, 재능법 알려주고. 이게 지금까지 나온 스터디 중에서 가장 정확한 스터디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크기를 재는 연구들을 자원자를 모집하면 큰 사람들만 나와요. 작은 사람들은 안 가. 그럼 어떻게 재느냐도 문제가 생겨요. 검사자가 재냐, 본인이 직접 재냐. 검사자가 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재잖아요. 항상 더 길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렇게. 커보기고 싶으니까. 아무튼 이 스터디를 보면 평균 길이가 흑인이 14.7cm, 백인이 14.6cm. 동양인이 14.4cm예요. 거의 흡사해요. 발기된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크기가 동양 사람들이 좀 더 작아요.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훨씬 더 진화한 거다. 저도 동양인이니까요. 필요할 때는, 필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걔네보다 우리가 나은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오면서 또 사우나 가서 신축성이 좋은 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치고 사우나 가서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하기가 자신감의 문제가 온 거죠. 여기 문제가 오니까 결국 와이프하고의 관계에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자신감의 문제가 오니까 사실 정말 그랬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더 생각하신 게 있죠. 그렇군요. 아, 왜 이 사우나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혼자 가면 괜찮은데 골프 치고는 거의 대부분 같이 샤워하잖아요. 골프는 혼자 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때 갔을 때 친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팽창형 수술을 받으면 줄어 있을 때 조차도 좀 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길이가 길어지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도 약간은 좀 길어진 상태로 있어요. 물론 동양 사람들은 제가 해보면 펌프를 시키면 이게 약간 길어지기도 해요. 이유가 신축성이 좋았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많이 사이즈가 옛날보다는 줄어든 상태가 아니죠. 약간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좀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싸우나 그렇게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게 좀 걱정했었는데. 환자분들 표현에는 한 3개월 전 처음에 한 1, 2, 1, 2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3달 때쯤 되니까 내가 손주들하고 같이 사우나를 가도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보이기에 사실은 사모님들한테 얘기 안 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분도 꽤 많아요. 한 80% 정도 되세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 걸리고 문제가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할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요? 수술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도 사실은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얘기 안 하면 CT 찍거나 MRI 찍지 않는 이상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늘 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그렇군요. 이분 수술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얘기를 못 들었네요. 수술 받으시고 이제 한 6개월 만에 오셨는데 옛날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환자분들 만날 때 제일 즐거울 때가 6개월 차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받고 다 안정됐고 이제 사용돼 보셨고 경험 돼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픈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차에 오셔가지고는 얼굴이 좀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그 친구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그래요? 혼자 오셨군요. 안 오셔도 되는 거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만큼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딜 가도. 그래서 사모님이 일단 그러셨대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그 얘기만 듣고는 된 거죠. 저는 그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 그거는 정말 좋으셨구나. 그 다음에 궁금한 게 그래서 크기는 어떠셨어요?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크기가 좀 고민이셨으니까 사실 옛날보다 좀 많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으시대요. 약간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어색하대요. 저희가 볼 때는 안 어색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은 몸의 상태가 달라진 거니까 어색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우나 가도 이러고 다닌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같이 옛날에 골프 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날 잡고 이렇게 흠집힐 듯 본대요. 그럼 그 시선이 느껴지는데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알지. 하지만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질 못하지만 나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아 사우나에서도 당당히 어깨 펴고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듣는 저도 뿌듯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들 가슴 재건 수술이나 유방 성형 수술하는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생식기에 대한 수술은 남녀 누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같습니다. 비슷하고 아까 사부님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 남편이 옛날하고 다르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대하는 게 와이프한테 대할 때도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결정이라 그랬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이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단순히 부부관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분의 삶 자체를 약간 변화시킬 수도 있겠군요. 결국 뭐 불행하지 않아야 아는 게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없어지니까. 사실 이분은 나이가 이제 그 연세 되셨고 되게 재력 가세요. 별로 인생에 걱정하니까 다른 건 없어요. 이거 하나가 마음을 얽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제가 하는 건 삶의 질에 관련된 치료니까. 이거 한다고 살고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환자분한테 결국 삶의 질에 있어서 좀 삶이 좀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었나. 항상 이 치료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저는 가장 먼저 여쭤보고요. 저는 사실 얘기 듣다가 하나가 좀 궁금해졌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나요? 정균적으로 이제 하고 나서 크기가 커진다 얘기하면 원래는 안 돼요. 지난 40년간은 크기가 커진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었어요. 연구가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수술법으로 수술법을 바꿨고 크기 걱정 때문에 왜냐하면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누가 짧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받는 사람도 싫고 해주는 저도 싫어요. 하고 났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게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나중에 와서는 발기는 잘 되지만 작아졌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술을 배워서 요즘에는 수술방법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세월이 좀 지나서 측정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1.5cm 이상씩은 다 두꺼워지시고 좀 사이즈가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그런 경우셨고 뭐 아마 조금 더 열심히 쓰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나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연습하시고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죠.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게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본인이 내가 그러니까 결국 셀프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 같이 오셨던 친구분 연락하면 올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시길 이상했는데 저희 실장님이 이제 뭐 지난주인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친구분이 전화가 왔대요. 본인도 수술하시고 싶다고 아 저 얘기 들으셨군요.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전화드렸더니 아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아 맞다 그러면서 친구분도 이제 자기가 사실은 얘기해줬다고 아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친구분의 사연도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후 자신감을 찾은 50대 남성분의 사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